오늘 여기가 제가 그 어렸을 때 여기 살았잖아요. 여기 수요일이 아니에요? 저 밑에 가면 제가 살던 데 있는 거 같고. 나는 여기까지 와본 적이 없어. 저희 동네 뒷산이야 여기가. 아버지가 새벽마다 여기 약수터에. 나도 많이 갔다 역시. 약수물 통 들고 집 식구들이 오고. 맞아. 우리가 지금 이제 공원처럼. 잘 됐다. 궁금하다 오빠 옛날 약수터도 아직까지. 약수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저기서 배드민턴 쳤거든요 배드민턴. 근데 그 모든 집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안 그랬어요. 약수물 안 타먹었어요 그냥. 정수기? 볼 척 흐렸지. 야 정수기가 없었어. 형네 집은. 형네 집은 여기서 밑에 이제 가오리라고. 가오리라고. 가오리. 아싸가미. 구자동네. 구자동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형. 저는 다 여기 비슷해요. 오빠가 장미와. 내가 장미와 가오리 얘가 빨래골. 빨래골. 저는 우위도. 아 우위도. 지효하고 석삼이 형이랑 저랑. 여기 수유리 남매 수유리. 수유리 석남매야. 버스가 한 코스로 가요. 맞아. 84번. 빨래골이라는 거는 그냥 저만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빨래터가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지명을 가진 데가 많잖아요. 그래 그래. 빨래골이 유래가 있네. 진짜 빨래골이라고 하는 거야. 빨래골이요. 진짜 빨래골이요. 여기 이제 빨래골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강남에 형들을 만나거나. 뭐 이제 늦게 놀다가. 택시를 잡을 때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빨래골이 그러나. 창피해 창피해. 창피하지. 수유 1동. 수유 1동요. 나도 가오리 해야 되는데. 우위동 우위동. 우위동. 그리고 잠들었다. 정말 리얼로. 구위동에 내렸어. 구위동. 가오리 가야 되는데. 구위동. 잠실 저기 있지. 강동. 깼는데 구위동인 거야. 저는 여기서 조금만 가면은. 저 중학교 때 졸업사진에 머리 잘린. 저기 미용실도 여기. 머리 왜 잘렸어 누나. 아니 구레날에 여기 있다고. 선생님이 여기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옛날에 그랬어요. 반대쪽도 구레 잘라가지고. 울면서 찍은 게 중학교 때. 저 foot에 다 bitter. 2D. 4D. 10D.